다시 꺼집니다 다이 지금 시작할 수 없다 여기 있는 날이 체눈의 귀신을 언제 다가야? 일어나 저녁 쉬는 일 일어난 아시야 우리 모두 영광의 killer ! 오늘 한 몇 시시에 보여 이가? 오 여기 올라와야죠 이거 와 영광이다 우와~~ 아아아아악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십명 이상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? 웹상에서 우리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 것인가 광고인 줄 알았쥬? 그게 아니라 점심 먹고 이 영화를 봤는데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어허 이 장면이 너무 예쁘니까 오늘의 장면은 이 장면은 3. 이 장면은 1. 이 장면이 6. 이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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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냐고??